으윽 갑시다 막판 이기자 아이씨 건방지다 아 잘먹네 다 먹었네 진짜 폭냉이 아니다 총체적 난국이네 이거 점토도 2개죠 이겼죠 테스트를 잘 먹어서 잘 나왔죠 어 뭐야 그거 아닙니까 이거 불편하다잉 아 뭐야 공만하고 안 돼 아 필 아 뭐야 이거 괜찮습니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어디가 아이씨 열받네 제대로 합니다 교복만 잡는다 뭔데요 도망가세요 이게 바로 꽁힐의 맛인가 왜 또 나가 이거 돌덩이 근데 원래 롤은 이런 재미로 하는 겁니다 아 그거 한 번 잡아야 되는데 아씨 아 왜 우리팀이 다 좋냐 한템 뭐야 아 그 분이 와서 진짜 아 혼내줘 제발 이거 한테만 세 번 죽었어 어 여기 뭔데 훔쳐박어야 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죽어 으 으 으 그래서 되즈용으로 휘경 해야 해 아 척척 잡아라 진짜로 아 가랭님이 저거 어디서 많이 맞는데 잡은 것이예요 도망가 함께 아 그분여서 진짜 진짜 용서할 수가 없다네 진짜 용서할 수가 없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야